조심하시고, 저의 오맨은 손으로 막지 마시고, 핑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오늘 경기 심판진을 소개합니다. 경기 감독관 김용감님, 심판평가관 김일훈님, 추심 이동준님, 제1부심 박상준님, 제2부심 양재홍님, 대기심 김동인님 이상 여섯 분께서 수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경남의 부실선을 소개합니다. 헛발 선수 25번, 2번, 1번, 박범위